안녕하세요. 유튜버 세무, 스타 세무에게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MCM 회사의 세무조사 그리고 소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버 분들께서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개념이 없으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중요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유튜버이신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으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수익을 얻고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세금 징수의 사각지대라고 해서 많이 오해가 있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코리아를 구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하반기에는 전격적으로 유명 유튜버나 MCM 회사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 유튜버의 세무조사를 살펴볼 텐데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으로 약 20억 정도 수입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애드센스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누락하고 신고를 할 때 가공 경비도 계산을 하셨고요. 또 인기를 이용해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수입 신고를 누락하면서 거액의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 받으신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MCM 회사의 세무조사 사례입니다. MCM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를 본인들의 유튜버로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구글 애드센스 수입을 참여 계좌를 통해서 수령을 하고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유명 유튜버에게 지급한 광고 수수료를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별도로 외주 용역비를 가공으로 계산해서 세무조사를 할 때 적발돼서 마찬가지로 거액의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받은 신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세청 세무조사 트렌드를 살펴볼 텐데요. 국세청장님의 취임사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때 자주 나오는 이런 세무조사 트렌드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향후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최신으로 개발된 엔티스 전선 분석틀을 고도화하고 검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과세정보전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에 대해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하고 과학화한다는 트렌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종 세원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SNS 마켓이나 유튜버 분들은 국세청에서도 유튜버 분들의 세무조사를 위해서 여러모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시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앞서 여러가지 매출 구조 분석이나 수입신고에 대해서 알 수 있었듯이 구글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지사를 두고 있어서 이 지사 또한 유한해상 형태로 되고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이런 수입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많이 갖고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만 달러 이상의 외환이 국내에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언제든지 신고하지 않았던 수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적발하는 경우에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선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이와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세무조사나 소명 사례를 참고하셔서 세무조사 대비도 철저히 하시고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곧 절세하는 방법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세무 5분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